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법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요약지분 561페이지 다음에 원고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제공된 프린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기신청은 요식행위 때문에 등기신청서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신청정보와 관련돼서는 등기 한 건당 하나의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이걸 1건 1신청주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외가 뭐냐 여러 건을 하나의 신청서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걸 일괄신청이라고 해요 일괄 그래서 신청할 때 1건 1신청주의 이게 원칙이다 근데 예외가 뭐냐 일괄신청 일괄신청은 여러 건을 한 장의 신청서로 낸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일괄신청은 요건이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첫째 관할 등기소 같다 즉 관할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원인이 같아야 됩니다 등기 원인 이것도 동일해야 되고 세 번째 등기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이것도 동일해야 되고 근데 요거까지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당사자도 같다는 전제 이때 한 장의 신청서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등기소 관할에 있는 여기 부동산이 있다 그 다음에 B 등기소 관할에 있는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등기소 이쪽 부동산이 서로 다른 관할 등기소 있으면 한 장의 신청서 낼 수 없겠죠 같은 관할 안에 있는 그러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신청한다는 전제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등기 원인이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매매인데 하나의 부동산 증여다 그럼 원인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하나의 단독주택을 토지와 건물을 두 개를 거래한다 그러면 A가 B한테 이것을 팔았다면 매매 같은 장소에 있으니까 관할은 똑같겠죠 관할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둘 다 1번 토지 2번 건물을 했을 때 둘 다 매매니까 원인이 같아요 그런데 토지는 증여했고 건물은 매매했다면 원인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 목적 둘 다 건물도 소유권 이전이요 토지도 이전이다 그러면 등기 목적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토지는 지상권 설정 건물은 소유권 이전이다 그러면 목적이 달라지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조문에 이렇게 나왔지만 전제는 당사자도 같다는 거 만약 토지는 A가 B한테 팔았지만 건물은 C한테 팔았다 그럼 각각 B와 C와 서로 다른 당사자한테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건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전자에서 일괄신청이 허용됩니다 일괄신청 이건 나중에 등기를 취하할 때 일부 취하 문제가 연결돼서 일괄신청했을 때 여러 건의 등기를 한 장이 신청해서 냈을 때 그 중에서 일부만 취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저당 관련해서 또 공매나 경매와 관련돼서 등기 규칙 47조에 보면 일괄촉탁 규정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로 인한 어떤 이전 등기할 때 소재되는 권리에 대해서 한 장의 신청서로 전부 다 촉탁해 버린다든가 이것이 일괄촉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방문신청할 땐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되는데 그 과거에는 기명날인은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고 서명은 인감증명 첨부되지 않는 경우였지만 지금은 별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신청정보 내용 중에서 이건 알아야 되죠 필요적 정보다 필요적 정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만약 흠결 빠지면 등기가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의적 정보라는 겁니다 임의적 정보는 임의적이다 그럼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있으면 이것은 등기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제3자에 대한 대학력을 취득하는 걸 임의적 정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정을 하느냐 안느냐 이게 임의적인 겁니다 그러면 약정이 됐다면 반드시 신청서에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적 정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환매 특약 관련된 환매 기간 문제 공유물 불분할 특약 문제 권리수멸 약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등기별로 저당권 이자 약정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임의적 정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가 두 장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값질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신청서의 골자 의무자 여러 명일 때 간인해야 되는데 간인 이 간인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계약서와 다른 측면이 있죠 신청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두 장이 있다 그럼 이 중간에 김아무개 이렇게 중간에 찍는 간인이라고 간인 이 사이에다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이렇게 간인할 때 이게 이제 서명했을 땐 연결 서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인이 계약서와 다른 점이 뭐냐면 당사자 각 당사자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는 각 당사자 중 각 당사자 중 1인씩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AB 공유부동산이야 매수인 CD 4명이 있다 그러면 의무자 권리자 측에서 이렇게 서로 나누었을 때 각 당사자 중 1인이라는 것은 의무자 중에서 어느 한 사람 궐자 중에 어느 한 사람 이걸 각 당사자 중 1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당사자 중 1인만 하면 된다 그런데 계약서는 전원이 간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등기 신청서에 신청정부에 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서에 서명했을 땐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함으로써 이 간인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이 간인과 달리 내용을 고칠 때로 우리가 정정한다고 하죠 신청서를 정정할 땐 글자 수를 나뉘어 쓰고 거기다 빨간색으로 가운데에 지우는 표시를 한 다음에 거기다 전원이 나뉘게 돼 그래서 간인과 다른 점이 이렇게 간인은 각 당사자 중에서 1인만 해도 되지만 글자를 바꿀 때 정정하고 나서 도장을 찍을 때는 이것은 당사자 전원의 날인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서를 낼 때 이 신청정부에 있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각종 증명서를 내는 겁니다 즉 등기 신청한다면 연기가 났다 그러면 불이 났음을 증명하는 것과 똑같이 등기 신청하게 되면 그 등기 신청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원인을 증명한 정보를 내야 되는데 이 원인 증명 정보는 각종 계약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물론 지금은 원인 증명 정보가 요건이 완화돼서 즉 등기 필 정보로 바뀌면서 법률행이나 법률 사실 증명한 정보로서 요건이 완화됐다는 사실만 알아두셔야 되겠고 원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인 증명 정보와 관련된 것 중에서는 특히 이건 등기 진정성 문제도 여러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알아야 됩니다 등기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등기 진정성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보장수단을 얘기한다 했죠 진정성이라는 것은 등기 의무자 등기 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거나 손해볼 사람 이 의무자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성 보장수단의 첫째 처음에 신청 단계에서 공동 신청하게 한 이유가 여기 있다 했죠 궐자 혼자 하지 말고 의무자를 절차에 관여시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 원인 그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원인 증명 이 원인 증명 정보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각종 계약서입니다 각종 계약서는 일방만 작성할 수 없죠 계약이라는 말 자체가 서로 반대방의 의사합치가 계약이기 때문에 원인 증명 정보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약이 이행됐다면 이행이 다 끝나면 예를 들어서 의무자는 등기 필 정보를 내줘야 됩니다 진문서 땅무서를 줘야 됩니다 이게 의무자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등기 필 정보가 제공된다는 것은 반대 획불을 다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등기관 입장에서 등기 필 정보가 제공되면 이게 진의에 따라 이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의무자의 인감 증명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인감 증명 그리고 이 인감 증명 매매 같은 경우 훨씬 더 까다로워서 매도용 인감 증명이라는 특수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래서 원인 증명 정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에는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니 검인 제도 때문에 문제였어요 검인 검인이라는 것은 탈세나 투기를 막기 위해서 국가 개인 간의 계약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취지였었죠 그래서 언제 이걸 냈냐면 계약 즉 등기 원인이 등기 원인 계약이었고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계약을 원인화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 시장군 수청자부터 검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것은 탈세를 막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그래서 이 검인 절차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약간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계약을 원인화 이전 등기 할 땐 검인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만약 계약이 아니거나 아무리 소유권 이전을 하더라도 경매나 수용이나 상소나 소유권 이전은 검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계약이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다 즉 계약을 원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 계약을 원하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이런 것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죠 목적이 이럴 때는 검인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문제는 여기서 계약을 원하는 이전 등기 하지만 검인을 받을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 되는 겁니다 계약을 원인화 소유권 이전 등기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계약을 원인화 이전 등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이 안 된다 이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목적이 없는 것 즉 투기나 탈세 목적이 없다 첫째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게 당사자 일방이야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 스스로 본인들이 하니까 탈세 투기 목적이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검인보다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했다면 초등학교 나왔다는 거죠 이런 단순한 절차니니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검인을 받은 거로 본다 의제 받은 거로 보는 제도들이 있어 본다라고 한 거 이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법에 가면 거래 신고하게 돼 있죠 이 거래 신고 필증을 처음 보면 검인은 받은 거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서를 냈다 허가증을 냈을 때 주택거래 신고적이라면 주택거래 신고 이런 필증을 내면 이건 다 검인을 받은 거로 본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에 또는 국토기미 이용한 법률에 또는 주택법 이런 관련 법령에서 검인은 받은 거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이것은 따로 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 계약의 대상이 무엇이냐는 검인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겁니다 즉 무허가 건물이냐 허가 받은 건물이냐 이런 것들은 검인에 영향을 안 미쳐 무허가 건물을 매매하더라도 계약을 오늘 이전 등에 하면 검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협력하지 않아서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판결 즉 이행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판결서 자체의 검인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목적이 검인은 행정관청 행정청 시장 등으로부터 탈세 방지 목적으로 이거 하도록 돼 있고 판결은 언제 받는 겁니다 목적이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으니까 사법법 법원에 가서 이걸 강제 실현시키는 방법이죠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 받는 거고 그래서 취지가 전혀 다른 겁니다 단독 신청하기 위해서 판결 받은 거고 자 검인은 이런 목적으로 행정청인 시장 등이 검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일방 당사 협력을 하지 않아서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서 자체의 검인을 받아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에 보시면 경매나 수용을 원인화 이전 등이 있는 이건 계약이 아니므로 검인 대상이 아니며 토지거래 허가증이나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했을 때는 검인을 받은 거로 보기 때문에 따로 이것은 낼 필요 없는 겁니다 무화 건축을 매매할 때도 역시 계약의 대상이 허가받은 거냐 허가받지 않은 거냐는 검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이 충족되죠 그래서 검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판결에 의한 이전 등이 할 때는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아서 법원으로부터 소송을 해서 판결 받았죠 이행 판결 받았으면 판결서 자체의 검인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가등기다 그럼 이건 소유권 이전 등이 아니기 때문에 검인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기필 정보 관련해서는 특히 이거는 두 가지가 다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문제 보면 신청 단계와 완료 단계에서 같이 문제 되기 때문에 이걸 한 문제 섞어 놓으면 굉장히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뒤에다가 우리 프린트물 뒤에 같이 제가 정리해 주었으니까 프린트물 3페이지 정도 뒤쪽에 가보면 등기필 정보를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돼요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의 진정성을 확보 고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가 다 끝난다 마친 단계에서는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새로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매매를 했다 부동산 팔았으면 또 B가 C한테 판다고 보세요 그러면 상대적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전 등기 할 땐 지금 A가 의무자고 B가 권리자죠 그런데 B가 다시 이걸 처분할 때는 이 사람의 의무자고 상대방의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전하는 단계에서 이전하는 단계에서는 신청 단계죠 등기 신청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등기관 입장에서 의무자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끝났다 그러면 새로 권리자된 이 매수인 B한테는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줘야 됩니다 또 B가 또 처분한다 그러면 자 B는 다시 신청한 단계에서는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를 즉 취득 당시에 받았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 끝났다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 B한테는 등기필 정보를 새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 단계냐 완료 마친 단계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같이 비교하면서 문제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브린트로 3페이지 보면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의 진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고장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고 진정성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신청의 경우에 내는 겁니다 즉 의무자가 존재하는 건 공동신청에서 나오는 개념이라고 있죠 그래서 유증에 따른 이전 등기인 공동신청이므로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환매 특약 등인 공동이지만 의무자가 매수인이 돼가지고 아직 등기필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안 내는 겁니다 그리고 단독신청이면 낼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등기 같은 경우는 단독신청이므로 의무자 자체가 없고 등기필 정보를 안 낸다는 거예요 다만 이 얘기가 뭐냐?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신청할 경우는 4대 승소한 의무자 단독신청할 경우는 자신이 가지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성이 보장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진정성 보장 목적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미 보장 됐어요? 그럼 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관공서의 경우는 진정성이 보장됨으로 이런 걸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이 멸실되거나 없을 때 어떻게 하냐? 세 가지 방법이 있다겠죠? 의무자나 그 법정 대인이 직접 출석해서 등기관학도 확인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우인받은 법무사나 변호사 이건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로 제한되는 겁니다 이런 자격자대리인 변호사나 법무사 우인받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등기신청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에 확인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종례 확인 서면이라고 하던 거죠 이 확인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격자대리인한테 우임하지 않고 당사자한테 직접 할 경우라면 신청서나 우임장 중 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해서 공증받고 공증서 부분 즉 공증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셋 중에 택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필정보 등기필증은 한 번 발급하면 절대 재발급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한 번 분실 멸실 없어졌을 때는 이런 특수한 방법을 통해서 보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재발급은 절대 없다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필정보를 만드는데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등기필정보 이것은 지금 신청단계냐 마친 완료단계냐 이거 다르죠 완료단계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신청단계에서는 의무자의 진정성을 의무자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걸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요 마친 단계 완료된 단계에서는 이것은 새로운 권리자 새로운 권리자 등기 권리자를 등기관이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단계에서는 진정성이 누구라고요 의무자 의무자가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공동신청 공동신청에서 내는 것이고 그러면 공동이 아닌 단독신청이라면 낼 필요 없다 다만 많이 나오는 것이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것은 매수인이 제가 수업시간에 우스갯소리로 기억하라고 강부자라는 표를 썼죠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아줌마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등기 안에 갈 때 의무자 측에서 수송을 통해서 강제로 넘깁니다 이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신청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내라 그래서 헷갈릴 때 판결 중에 승소한 의무자의 의자에 제가 여기 동그라미 여기 있다 이게 등기필정보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줬죠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면 이게 멸실등으로 존재하지 않으냐 할 때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겠죠 직접 의무자가 출석해서 신분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본인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 그럼 등기관이 확인 조서를 작성한다겠죠 등기관이 직접 본 겁니다 제일 정확하겠죠 두 번째 대리인 즉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라든가 법무사 같은 어떤 등기신청 대리권이 법적 주어진 사람들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정보 즉 확인서면이라는 거라고 하겠죠 확인정보를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증받아 공증서 부분 공증정보를 지공할 수가 있다 절대 재발급이라는 것은 절대 없다 라고 얘기해줬어요 요게 바로 신청단계의 문제에요 그러면 끝나고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으니까 그럼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결국 이건 뭐냐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다 라는 얘기에요 권리자가 생겨야 되니까 그럼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는 등기를 우리가 기입등기라고 해요 기입등기 기입등기 세 가지 자 보존등기 이전등기 설정등기를 우리가 기입등기라고 해요 소유권 보존 각종 이전 각종 설정 요 세 가지 기입등기라고 합니다 기입등기라고 하면 새로운 권리자가 생겨요 생기는 거죠 그래서 권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 표시 표제 부위 등기죠 이 부동산 표시 관련 등기는 절대로 만들 필요가 없죠 권리자와 무관한 거니까 새로운 권리자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럼 권리에 대해서 어떤 경우냐 자 종국등기 중에서는 요 보존 보존 이전 설정 요 세 가지의 등기의 경우에 자 보존등기 소유권이죠 각종 이전 각종 설정등기의 경우는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니까 등기 비정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등기 중에서는 이전 보존 가등기는 없는 겁니다 이전 가등기나 각종의 설정의 가등기 가등기라는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죠 이런 경우에 만드는 거다 따라서 따라서 요렇게 요거와 무관한 건 만들 필요 없지만 다만 예외가 뭐냐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등기하고 경정등기가 하나씩 예외가 있습니다 요 변경등기 중에서 요것은 민법상 조합의 재산수용태가 합위라겠죠 그래서 합유의 경우는 조합 이름으로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조합원명으로 합유등기라는 겁니다 그중에 합유자가 추가됐을 때 즉 합유자의 변동 중에 합유자 추가되게 되면 증가하는 거죠 무엇이냐 합유등기명인 표시 변경등기입니다 합유의 경우에 민법상 조합의 경우 조합원에 변동이 생겼을 때 조합원 교체 탈퇴 추가 뭐 이런 변동이 생기면 전부 다 합유의명인 표시 변경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새로운 조합원이 추가됐을 때는 등기필정부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경정등기 중에서 요것은 단독소유로 즉 A 갑 단독소유로 단독소유로 이거를 공유관계 즉 갑을 공유관계 공유 공유로 경정등기한다 요태 이걸 다른 말로 일부 말소 의미 소유권 경정이라고 합니다 일부 말소 의미의 소유권 경정 요 때는 요 때는 예외적으로 요 때는 등기필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요 등기필정보관리는 대전제가 뭐냐 요 전제가 신청하는 사람과 등기 신청인과 그 다음에 등기명의자가 일치한다는 전제입니다 요게 일치한다는 전제 하에서 자 권리에 대한 보존 이전 설정등기 또 이전 설정 가등기 예외적으로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등기와 경정등기가 이렇게 하나씩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권리에 대한 보존 이전 설정등기 하더라도 신청인과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등기필정보 안 만들죠 이게 전형적인 것이 뭐냐 채권자 대위신 그렇죠 채권자 대위신청에서는 신청한 사람은 대위 채권자 명의자는 피대위 채무자라는 거죠 서로 일치하지 않죠 안 만듭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신청에서 신청한 채권자 및 명의자에 대한 채무자에게 모두 각각 등기 완료 통지만 할 뿐 등기필정보는 만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승소한 승소한 의무자 이건 특히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했을 때 역시 신청은 누가냐 의무자 명의자는 궐자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지 안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 단계냐 완료한 단계냐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청 단계에서는 승소한 의무자 냈어요 그런데 이때 등이 끝나면 새로운 궐자한테 등기필정보는 안 만들어준다 여기 이해하는 분들은 제가 여기서 한번 설명을 가끔 보면 굉장히 처음 공부하는 분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우스 속에 기억에 남으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진 게 돈밖에 없는 분이 있다 강부자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세요 이해하기 편하게 기억에 남으라고 해주는 소리니까 매수인이 강부자예요 가진 게 돈밖에 없죠 사놓고 등기 안 해가 그런데 의무자는 등기를 안 해가면 잔금을 받았는데 등기 안 해가니까 각종 세금이 자기한테 나와 공조공과금 그래서 이 사람이 인수청권이 있기 때문에 빨리 등기해 가세요 해도 말 안 됐죠 그러면 소송을 나서 판결 받아야 돼 이게 바로 이행 판결 받아 판결 받으면 계약을 한 사실이 있고 대금 다 받은 사실이 있으니까 승소하겠지 그럼 승소한 승소한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이 판결을 들고 단독으로 등기수회가 등기 신청합니다 그러면 등기로 등기 신청할 때는 이 사람이 승소한 의무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기 등기필 정보를 신청 단계 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청 단계 등기필 정보를 자기 가지고 이걸 제공한다 그럼 끝나면 이 강부자한테는 새로 권리자 됐으니까 원래는 본인들이 신청했으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는 신청과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이때는 새롭게 생성해 주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는 냈죠 끝나면 안 냈죠 안 만들어주죠 이 차이를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 신청 단계냐 그래서 여기 지금 신청 단계냐 등기를 마친 완료 단계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한 문제 3개 다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 예외적으로 즉 원래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하는 거지만 원래 단독 신청할 땐 당연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거죠 그건 언제냐면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촉탁 시 이때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미등기부동산입니다 이렇게 미완성 포함한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처분제한 즉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를 촉탁할 때 당연히 부동산이 미등기니까 이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한 다음에 처분제한등기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직권에 대한 보존등기 한 경우는 신청인이 없는 대신 명의자만 존재하지 그럴 때는 등기필정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신청단계냐 완료한 단계 이걸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친단계 프린트물 보시면 작성 통제하지 않은 경우가 권리자가 등기필정보 통제를 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즉 관공사 권리를 하면 안 만든다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678번 승소한 의무자 신청했을 때 채권 대기신청의 경우 직권 보존등기한 경우 이거는 이렇게 앞에 전제 대전제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 그래서 27회에 이렇게 기출됐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 통제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을 봅니다 30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승소한 의무자 단독으로 등기신청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권리자에게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 승소한 의무자 단독으로 등기신청해서 등기필정보를 요새 단독 신청했으면 요 강무자한테는 등기필정보를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 끝난 단계를 말했죠 요렇게 이루어졌을 땐 안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여기서 신청인과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30회에 나온 거 다시 보죠 승소한 의무자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여기서 등기필정보를 제공 문제는 얘는 승소한 의무자 자기가 단독할 때는 본인이 가져온 등기필정보를 내줘야 된다 이 얘기와 끝나고는 여기는 안 만들어준다 이 얘기가 같은 문제의 지문에 다 들어섰기 때문에 요걸 이해하려면 지금 신청단계인지 마친단계인지 어디를 말하는지를 정확히 인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기필정보문제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허가동의 승낙서와 관련돼서 자 대부분 이 제3자 허가동의 승낙서는 토지거래허가증이나 농지취득자격증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등기와 관련해서 법률에 제3자 허가가 요건이거나 동의나 승낙 요건일 때입니다 만약 이게 흠결 빠지면 무효가 되거나 취소 사유가 되거나 대학력이 없거나 이런 사유이기 때문에 등기 신청할 때 미리 이런 허가나 동의를 요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문제되는 거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서는 자 요건이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한 유상계약을 전제로 여기 계약 속엔 예약도 포함됩니다 예약이라는 것은 가등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설정 등기 시 허가서를 내야 되고 물론 민법시간 유동적 무효율을 배우시겠지만 등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한 그 얘기는 소유권과 지상권이 아닌 전세권이나 근주당권 저당권 등기할 땐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상계약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는 무상계약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았다 그럼 유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한 것 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상속받았다든가 수용이 됐다든가 경매를 취득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떤 집과 급등한 제어이기 때문에 통제의 목적이죠 그래서 예약단계에서부터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약이란 건 가등기할 때 허가서를 낸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이전설정등기와 관련해서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그리고 한 번 허가받은 상황을 내용을 바꾸자 할 땐 다시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예약 보면 매매 예약에 의한 수입권 이전 가등기 할 때 당연히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든 그 다음에 수입권 이전 가등기든 묻지 않고 가등기와 관련해서는 허가서를 꼭 내야 됩니다 지료직입이 없는 지상권 설정 예약은 안 내죠 왜? 지료직입이 없다는 것은 무상을 강조한 겁니다 근장권 설정은 수입권 지상권이 아니므로 안 내죠 담보가등기 가등기면 무조건 냅니다 그 다음에 상속이나 유증 진정명 희복 점유취득시효 신탁법상 신탁등기 같은 경우는 이건 법률 규정 내지는 무상이기 때문에 안 내는 것들입니다 그럼 농취증에 대해서는 일단 객체가 농지에 됩니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돼 있어야 되고 이것은 유무상을 묻지 않습니다 법률 행위인 계약과 단독행위를 의미하고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의 경우는 농취증을 낼 필요 없어요 농지를 상속받았다든가 농지를 수용당했다든가 이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필요하지 지상권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을 내야 된다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죠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할 때는 낼 필요 없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인들이 취득할 때는 이걸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취증 이 문제를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의 농지를 증여했다 핵심은 증여 증여라는 건 법률의 계약이죠 그러니까 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의 농지 부인이 상속받았다 핵심은 상속입니다 상속은 법률 규정이죠 법률 행위 자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취득하거나 상속 유증 유증은 포괄 유증을 말하는 겁니다 취득 시호 진정명 회복 수용 공재물 분할 경매의 경우는 농취증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시고 주의할 것은 경매 경매의 경우는 농취증이 전 과정에서 보면 필요한 거지만 지금은 이 등기 단계에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기법은 이 등기수에 등기를 신청하는 것만 직접 접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농지가 있다 농지 이 농지가 경매에 나와서 만약 법원에 경매 집행 법원에 경매 집행 법원에 갑이라는 사람이 최고가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낙찰 받으려면 이 법원에 매각 허가를 받아야 농취증 허가 특별 매각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 농취증을 내야 법원에서 허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만약 농취증을 못 내면 보증금이 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이 사람은 잔금을 납부하면 뭐가 되냐 이건 촉탁 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촉탁 그래서 등기법은 여기만 보는 거예요 등기 절차 개시 내가 되어 있다 이럴지 신청 촉탁 예외조 직권 등기관 그 다음에 법원 명령 이게 등기 절차의 개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서 뽑으면 경매의 경우는 이 전 과정을 보면 농지 경매 받을 때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법은 이 절차의 개시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여기서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매의 경우 농취증은 뭐가 되냐 법원에서 내가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허가 결정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중개사법과 왜 차이 나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이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기법은 이 등기 절차 이 때를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경매의 경우는 필요 없다는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3사 허가정부 등이 판결서일 때 낼 필요 없다고 등기법에 규정돼 있어요 이때 해당 허가서 등 현존 사실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판결일지라도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허가 등이 현존 사실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내야 됩니다 이것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우회적으로 피해가는 해피하는 걸 막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경매 받는다 농지 경매 받을 농지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할 때 농지에 대해서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이걸 취득하려면 A 소유 농지를 B가 취득할 때 자 농지층을 낼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경제학과도 안 되고 조건이 안 돼 근데 여기에 투자 가치가 있어서 이 사람을 샀다고 칩시다 그럼 등기 조건이 안 되면 법 등기법에 판결 받으면 할 수 있다 규정했으니까 판결 받으면 할 수 있다면 판결서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판결은 민사 판결은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소송 수행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두 번만 불찰 길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이때 의제 자백 자백 의제이기 때문에 원고가 승수해버려요 그럼 이때 판결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지 취득할 때 농지층을 내라는 농지법 규정은 전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판결 일자도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다시 농지층을 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부동산의 특별조치법의 내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만 기출 지문을 보고 잠시겠습니다 자 14페이지에 보면 자 1번 지문을 보세요 각 권리 설정 등기를 할 때 신청정보의 표적지상이 아닌 거 이건 각종 각론적으로 봐서 지상권 설정할 때 목적과 범위 그런데 지료는 임의적입니다 지역권시 승역지 등기 기록에는 목적과 범위 요역지 표시를 쓰고 요역지에는 거꾸로 승역지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차권에서는 차임을 반드했어야 되고 존속기관은 임의적 정보입니다 저당권 채권액과 채무자 표시는 반드했어야 되지만 변제기는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의적인 것을 한두 개 끼워 넣어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2번 같은 같은 채권인 담보로 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한권 신청정보를 일괄화해서 신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등기규칙 47조 1항에 이렇게 공동담보의 경우 일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은 같은 채권인 담보로 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부동산 관할 등이 서로 다르면 아까 일괄 신청 전제가 관할 등기소 같아야 되고 등기 원인과 목적이 같다는 전제라고 했죠 그리고 나아가서 조문에는 나오겠지만 당사자까지 같아야 일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등기소 하나 하고 서울에 있는 등기소 서로 다른 서울도 수많은 스물다섯 개 구마다 거의 하나씩 있다고 치죠 그러면 서초동에 있는 부동산과 부산에 있는 부동산 두 개의 등기를 하는데 한 장으로 낼 수가 없죠 관할 등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관할 등기가 서로 다르면 일괄 신청 정보를 일괄화해서 생길 시장 수가 없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4번 보시면 신청서에 문자를 삭제한 경우는 그 글자 수를 난 외에 적으며 몇 자 삭제했다 쓰고 문자의 앞뒤 괄호를 붙이고 이게 서명하고 날인해야 된다 했는데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 아주 좀 조금 좀 그렇게 문제 출제하는 경우입니다 서명 엔드 날인이 아니라 기명 날인하거나 또는 서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짝 바꿔서 낸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5번 신청서에 간인하는 경우 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의무자가 한 명일 때 권리자 중 한 명과 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을 한다 즉 각 당사자 중 1인만 하면 된다 그 다음 6번 등기 원인증서가 집행령 판결서일 경우는 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판결서 자체의 검을 받아야 된다 했어요 뭐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미등기 아파트는 분양계약서 검인을 받아야 된다 자 이건 검인이 대상 부동산이 허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검인에 의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할 때는 검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신탁해지 약정서를 원인 서면으로 해서 이전등기 신청할 때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신탁해지 약정 계약이죠 계약으로 이전등기 하니까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9번은 매매해제 계약해제 중의 이전등기를 말소할 때 즉 이전등기가 아니라 말소등기는 등기목적이 소유권 이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10번 토지거래 허가국내 토지다 그러면 동일지원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인을 받는 게 아니라 검인을 받은 거로 의지해 보는 거죠 허가서를 받으면 대학을 졸업했다 초등학교 당에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쉽게 얘기하면 여기 다 내용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11번 권리자가 등기필정문 분실한 경우 관할 등기소 재기부를 신청했다 등기필정문 절대 재기부를 재발급이 안 된다겠죠 그래서 이 멸실 분실 시에 세 가지 대책이 있는 겁니다 즉 의무에 직접 출소해서 확인조서를 만들거나 또는 자격자 대리인을 통해서 확인서면 즉 확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고 공증서 부분 즉 공증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래서 확인조서 확인정보 공증정보 셋 중에 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승수한 의무자 단독으로 권리자로 등기를 신청할 때 그 등기필정문을 제공해야 된다 예외적으로 단독신청 중에 판결 중에서 승수한 의무자가 들어간다 했지 의무자 의자의 동그라미가 있다고 했어요 13번 유증을 올려놓은 이전 등기신청할 경우 등기필정문을 유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유증은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자 등기필정문은 공동신청일 때 제공하고 단독신청을 내지 않는다 했죠 다만 단독신청 중에서 판결 중에서 승수한 의무자만 주의하라고 했어요 13번 소유권 보존등기나 상속등기 다 단독신청이므로 등기필정 제출하지 않습니다 승수한 의무자 단독이전 등기할 때 이때는 승수한 의무자니까 내야 됩니다 16번 등기필증을 멸실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의무자 또는 그 법정된 신청서 의무자 작성 부분에 확정일자 자 공증을 받으라 했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공증을 받아 공증서 부분을 내지만 이렇게 확정일자 잃을 받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 17번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등기필증이 멸실됐을 때 변호사가 대리노 등기 신청하는 경우 의무자 또는 그 법정된 우인받아서 확인하는 사람은 이게 확인정보라 하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했고 18번 농지법상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농지청을 첨부하는 경우는 이렇게 나왔죠 부인 남편 농지를 상속 상속은 법률 행위가 아니니까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니까 안 내는 거고 개인이 국가로부터 매수 즉 법률 행위죠 매매 그러니까 내야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로 농지를 증여받았다 증여 계약이죠 법률 행위입니다 내야 됩니다 취득시 완성을 원하는 수 있고 이전 등기 취득시 완성 법률 규정에 따른 변동이니까 안 내는 겁니다 19번 농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을 원하는 이전 등기한다 이것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지문대로 자기 지문을 농지를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첨부하지 않습니다 20번 부동산 등기 신청할 경우 제출한 인감 인감 증명은 좀 쉬었다 이로 하고요 여기까지가 기출 지문과 관련된 내용을 빠른 속도로 정리해 드렸으니까 기출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서 정리 내용을 대조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인감 증명부터 보기로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